자 무용량어 3급 기출문제풀이 2018년 2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0번까지 문제를 풀었구요. 오늘은 1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학생들이 듣고 저에게 얘기하기를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서 잠이 와요. 원래 평소에 선생님이 하시던 속도대로 빠르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물론 이제 느리면 유튜브 이렇게 빠르게 1.2배, 1.25배 이렇게 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지만 어쨌든 저도 너무 이 속도가 느린 거를 느껴가지고 단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오늘은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 되셨으면 시작합시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영문을 해석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3개는 다 옳은 거구요. 하나 틀린 것만 찾는 겁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죠. 읽어보시면 되구요. 1번이 왜 틀렸는지만 확인할게요. 1번이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문제는 중간에 인 투 라츠. 이 라츠라는 게 묶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흔히 로트 로트라고 얘기하는데 뭐 첫 번째 로트, 두 번째 로트. 공정에서의 한 세트를 묶음이라고 합니다. 이 로트라고 해요. 어쨌든 투 라츠. 그러니까 두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 이내가 아니라 두 개씩 혹은 두 묶음씩이라고 표현을 한 게 맞습니다. 알면 간단히 찾을 수 있는 거구요. 나머지 것들도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십시오. 단어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단어는 각자 외워야 되는 거고 개인마다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단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3번에 있는 거 두플리케이트. 얘가 두 통이란 뜻이에요. 두 개. 세 개는요. 옆에 써 있는 대로 트리플리케이션. 트리플리케이트. 세 통이란 뜻입니다. 자 옆에 그리고 인도로스 든 블랭크. 돼 있죠. 백지 배서 된이라고 써 있는데 얘가 되게 자주 나오는 애예요. 특히 그 무역관리사가 아니라 바뀐 게 국제무역사. 국제무역사 쪽에서 인도로스 든 블랭크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보통은요. 백지 배서 되었다. 배서라는 게 등배자거든요. 그 종이의 뒷면에 소유자의 이름을 서명하는 건데 배서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인도로스 든다라는 자체가 이 서류는요.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통 가능하다. 해서요. 보통은 여기 옆에 써 있는 대로 오더비엘. 지시식 선화증권에 많이 쓰입니다. 오더비엘과 스트레이트비엘은 전에 설명했었죠. 스트레이트비엘은 김영식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 써놓고 주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오더비엘은요. 그게 아니라 지시식. 누구한테 이 물건을 찾아가세요. 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요.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유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도로스 든 블랭크 아직은요. 이 문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처음 만든 거야. 근데 배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하죠. 자, 넘어갑니다. 12, 13번. 아래 서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래 이 무형영어에서는 서식 문제는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 근데 최근에 서식 문제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식도 봐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문서는 뭘까요? 사실 이 문서는요. 여기 써 있어요. 빌 오브 레딩이라고. 이게 뭐야? 비엘이죠. 그쵸? 비엘 문서예요, 이거. 비엘 문서고 각각의 특징들이 다 내용 안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문제랑 같이 보면은요. 찾아보죠. 12번. 위 서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틀린 거. 나머지 3개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복합운송 선화증권이래요. 어떻게 알죠? 네, 바로 옆에 써 있죠. 복합운송. 멀티모더 트랜스포테이션. 얘가 복합운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합운송 선화증권이라는 거 알겠고. 2번에 김영식 선화증권. 어? 어떻게 알지? 컨사이니에 돼 있는 투오더 이라고 한 거. 좀 전에 윗문제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죠. 오더 방식. 지시식 선화증권입니다. 김영식은요. 스트레이트 비엘이죠. 그치? 자, 넘어갑니다. 3번은요. 운송인은 컨테이너 화물지파소에서 물품을 수치한대요. 컨테이너 화물지파소가 영어로 보였죠? 네, CFS였습니다. 써있어요. 부산 CFS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 4번이요. 선박의 등록 국적은요. 대한민국이래요. 어떻게 알죠? 네, 플래그. 플래그는 깃발이잖아요. 배에 꽂혀있는 깃발이 한국 깃발이면 이 배는 한국 선박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그로 국적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2번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서식은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야지 이게 아, 이 서식이 어떤 서식이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 자주 보다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13번이요. 각 서식의 항목에 대한 해석을 옳지 않은 거. 1, 2, 3, 4, 4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해석하는 거네요. 이거 서식이 뭔지 몰라도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1번 컨사이너, 송화인, 물건 보내는 사람, 수출업자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2번이요. 노티파이 파티, 착화 통지처라고. 화물이 도착했을 때 알려주는 곳. 3번 포트 오브 디스처리지, 양육항 맞나요? 맞습니다. 양육항 도착항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플레이스 오브 딜리버리, 인수 장소가 아니라 뭐죠? 인, 도, 장소죠. 그렇죠. 단어 알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서한이 의도하는 내용은요. 보니까, 보기 보니까, 거래처 후계율회, 거래처 추천, 신용조회, 신용조회 회신. 아,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을 해봐야 되네요. 그러면 한 문장씩 해석해봅시다. 윗 문장부터요. 자, we have no connections in your city and 어쩌고 어쩌고 너무 길어. 잘라서 해석합시다. 자, 우리는요. we have no connection, 연결이 하나도 없어요. no, 없어요. in your city, 너의 도시예요. 연결이 없어요. and, 그리고요. I'm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뭘 찾죠? 인포터즈를 찾고 있어요. 수입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with whom we can establish business relations. establish는요. 설립하다, 회사를 설립하다, 혹은 책을 발행하다도 쓰는데, 어쨌든 우리 business relations, 사업 관계를요. 설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거, 시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찾고 있어요. 전체 좀 부드럽게 해석하면은, 당사는요, 우리는요. 귀사의 도시에 아무런 커넥션이 없어요. 연계가 없으며, 당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됐고, 사실 여기만 해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뒤에 것도 하죠, 뭐. 공부하는 거니까. 자, we should official it.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if you would supply us, 우리에게 제공해준다면, supply 해준다면요. 뭐를? with some names, 어떤 name? or farms. 회사의 이름을, 몇몇 회사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면, 우리에게 제공해준다면 감사할 거예요. importing household products. 하우스홀드는요, 가정, 가정입니다. 가정용품, 하우스홀드, 프로덕츠를 임포팅하는, 수입하는, 몇몇 회사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거겠죠, 부드럽게. 당사에게 가정용품을 수입하는 몇몇 회사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전체 해석을 다 해봤고요.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처 소개해주세요. 나 거래처 알고 싶어요. 라는 1번 거래처 소개 의뢰가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15번입니다. 15번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격 조건이요. 가격 조건은요, 인코텀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보기 봐도 사실, 몰라도. 보기 보면은 1번 CIF, 2번 FAS, 3번 FOV, 4번 CFR 나와있네요. 인코텀즈 중에 인코텀즈의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른 겁니다. 어떤 거죠? 위에 것만 계속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요. The Seller는요, 딜리버즈 한대요. 배달한대요. 뭘 배달하지?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상품이요. 굿즈가 뱃을 위에 온 보드 되어 있을 때, 가판에 있을 때, 뒤에 노미네이티드 바이더 바이어, 구매자에 의해서, 바이어에 의해서 노미네이티드 지정된 배의 가판에 있을 때요. 부드럽게 이어 보면요. 판매자는요, 수요업자에 의해서 지정된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였을 때, 배에 싣는 거, 선적이라고 하죠. 선적하였을 때 배달합니다. This means, 이거는요, 의미해요. 뭐를 의미하죠? The buyer has to bear. Bear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곰만이 아니라, 부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이어가요. Buyer has to, 반드시 부담해야만 해요. All costs와 risks, 위험. 비용과 위험을요, 모두 부담합니다. Of loss of or damage. Loss, 손실, 없어지는 거죠. And, 아, and가 아니라 over이네요. Damage, 손상된 거, 어떤 거? To the goods, 상품의 손실, 혹은 손상에 대해서. From that point, 그 시점, 언제야 선적하였을 때, 배 위에 올려놨을 때부터. 이어서 해보면요. 이것은요, 수의업자가 그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배에 올려놓은 시점으로부터, 상품의 손실, 손상, 모든 비용, 위험, 이런 것들은요, 모두 수의업자가 부담합니다. 라는 의미겠죠.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첫 번째 나왔어요, 이미. Onboard the vessel. Onboard 뭐죠? 음, FOB의 뜻이죠. FOB가 Free Onboard잖아요. 그렇죠? Onboard하면 수출업자는 자유로워지고요, 나머지는 모두 수의업자가 부담할 겁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런 인코텀즈가 나오면요, 사실, 이 글 안에 인코텀즈의 풀네임이 나와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FAS다 하면, Alongside ship 어쩌고 어쩌고 나오고, 뭐, 1번에 CIF면 코스트인데, 인슈런스와 프레이트를 다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코텀즈의 기본적인 풀네임은 다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었고요. 16번 넘어갑니다. 16번과 17번은요, 다음 무역 서한을 읽고, 물음에 답하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문제부터 봐야겠죠? 문제 봅시다. 자, 16번, 미술층 가부음과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미술층 가는요, 뭐였냐면, 이슈트였어요. 이슈트. 어, Unillivecover LC를 이슈, 개설한다, 발행한다. 그쵸? 개설은행, 발행은행 할 때도 이슈잉맹크, 오프닝맹크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슈 대신에 다른 단어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니, 의미가 다른 거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나머지 세 개는 다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단어 뜻 한번 봅시다. 1번, Allowed. 응, 허락하다, 용납하다. 2번이요, Established, 설립하다, 수립하다, 3번, Opened, 열다, 알죠? 4번, Arranged, 마련하다, 처리하다, 정리하다, 배열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슈트와 바꿀 수 있는 것들은요, 나머지 세 개. 하나, Allowed만 바꿔 쓸 수 없다는 거. 나머지, Established, Opened, Arranged, 다 신용장을 개설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걸 아셔야 돼요. 1번이 답인 거 찾은 건 당연한 거고, 2번, 3번, 4번이 다 이슈트와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17번입니다. 밑줄 친 나에서 마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나, 다, 라, 마 뭐였죠? 가져왔어요. 나는요, 이류복어볼 LC, 취소 불량 신용장 얘기하는 거죠. 다는요, In your favor. 라, 어드바이징뱅크, 마, your bankers. 자, 이 단어만 보고도 사실은 풀 수는 있긴 해요. 봅시다. 1번은요, 신용장 관계 당사자 전원에 합의가 있어도 취소가 불가능하대요. 어? 이류복어볼 LC는요, 취소 불량 신용장이라고 해요. 발행했으면 이게 효력이 끝날 때까지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던데, 사실은 아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신용장 관계 당사자 전원이라고 써있는데, 이 전원에 합의가 있으면 사실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해서, 작년, 재작년인가? 이거 취소 불량 신용장, 신용장 관계 당사자가 누구인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신용장 관계 당사자는요, 개설 의뢰인, 어플리컨트죠.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이 만약 껴있으면 확인은행까지. 얘네들이 모두 이거 신용장 취소할래요? 라고 한다면, 합의한다면 신용장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류복어로 LC라 하더라도요. 어플리컨트는요,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의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 수, 입업자 얘기합니다. 개설은행은요, 아시다시피 수입지의 은행을 얘기하고요. 베네피셜이, 수익자는요, 수익이 나는 사람, 돈 버는 사람, 수출업자를 얘기합니다. 확인은행은 신용장을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은행인데, 일단은 껴도 되고 안 껴도 됩니다. 왜냐면요, 필수는 아니거든요. 확인은행이 있으면 확인은행까지, 없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1번은요, 설명이 틀린 겁니다. 2번이요, 귀사를 지급인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인여 페이버는요, 귀사를 뭐로 해? 페이버, 수익자로 하여 라는 뜻입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3번이요, 라는요, 리미팅뱅크라고 한대요. 어드바이징뱅크하고 리미팅뱅크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다. 어드바이징뱅크는 뭐죠? 통지은행이라고 해요. 리미팅뱅크는 뭐라 그래? 추심의뢰은행입니다. 리미팅뱅크는 LC거래에서 나오는 은행이 아니에요. 추심에서 나오는 은행입니다. 추심의뢰은행, 그러면 수출지의 은행일까? 수입지의 은행일까? 수, 출지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바이징뱅크하고 위치는 같아요. 어드바이징뱅크도 수출지의 은행인데, 어드바이징뱅크는 LC방식에서 사용되고요. 리미팅뱅크는 추심방식에서 사용된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사만 또 알아두신다면, 콜렉팅뱅크라고 있습니다. 얘는요, 추심은행, 추심방식에서요. 수입지의 은행입니다. 수입업자한테 너 돈 줘야 돼, 수입 정당이 했으면 돈을 내세요. 라고 추심해주는 은행입니다. 다음이요, 4번이요. 많은요, your bankers, 너의 은행원? 무슨 얘기죠? 너의 거래은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사의 거래은행인데, 얘가 매입은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지문을 봐야겠죠. 지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첫번째 줄부터 쭉 해석해봅시다. 이거 문제 풀려고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린 공부한 거니까 처음부터 푸는 겁니다. We appreciate your letter of May 24일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뭐를요? 너의 편지요. 언제? 5월 24일에 너의 편지에 감사해요. 라는 거겠죠. 이 정도는 사실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겠고요. We have issued. 우리는요, 개설했습니다. Un-revocable LCE. 부취소불능 신용장이라고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쵸? 자, 다 있는 거. In your favor. 너를 수익자로 해서, 귀사를 수익자로 해서. With a Hong Kong bank. 그러니까 홍콩뱅크를 통해서. 그쵸? 홍콩뱅크와 함께 너를 수익자로 해서 신용장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홍콩뱅크는요, 개설은행이 되겠죠. 이슈잉뱅크가 됩니다. 그쵸? 어떤 거에 대해서? For HK, 홍콩 달러죠. 홍콩 달러. 4만 홍콩 달러를. Covering the amount. 총 금액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대한 거? 넘버 7777. 7777의 Our order. 우리 주문의 총 금액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총 금액이 아마 4만 달러겠네요. 4만 홍콩 달러겠죠. 이어보면요, 당사는요. 넘버 777번 주문의 총 금액인 4만 홍콩 달러의 결제를 위해. 홍콩은행을 통해 귀사를 수익자로 해서 취소불능 신용장 개설하였습니다. 라는 거겠죠. 홍콩은행은요, 개설은행이 되겠고요. 그러면 당사는요, 신용장을 개설했잖아요. 수입업자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 한 문장 봐도 지금 이 위가 누구인지, 홍콩은행이 뭐하는 은행인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편집받는 사람은 수출업자가 되겠고요. 자, 넘어갑시다. You may have the LC. 너는 LC를 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치? Through 서울뱅크. 서울뱅크를 통해서. 그 얘기는 뭐야? 서울뱅크는 뭐하는 은행이야? LC를 수입지에서 개설은행이 만든 그 LC를요, 바로 수출업자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LC를 스위프트 방식을 통해서 수입지의 은행이 수출지의 은행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지의 은행은 LC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LC를 수출업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래서 수출지의 은행, 첫 번째 은행은 통지은행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어드바이징뱅크고요. 옆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Through 서울뱅크, 서울은행을 통해서 Being Advising Bank, 통지은행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은행이 통지은행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In a few days, 며칠 내에. 이어보면요. 귀사는요, 며칠 내에 통지은행이 되는 서울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수령 가능할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After shipment, shipment 후에, 선적 후에. You may present. 너는요, present, 선물이 아니고요. 현재 아니고 제시한다는 겁니다. 너는 제시할지 몰라. 뭐를요? Relevant documents, 관련된, 관련된이라는 뜻이죠. 다큐먼스, 서류들을 제시할지 몰라요. To 누구에게? Your bankers for negotiation. 너의 은행원에게, your bankers for negotiation 때문에. 네고시에이션 뭐죠? 네, 매입이라고 합니다. 원래 뜻은 협상이지만, 우리 무역에서는요. 네고시에이션, 네고시에이팅, 매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입은행, 뭐였죠? 네고시에이팅, 뱅크였죠. 네고뱅크라고 얘기하는. 우리 무역에서는요, 네고가 매입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매입을 위해서, 이 마에 있는, your bankers에게 관련된 서류를 제시한대요. 그러면, your bankers, 너의 거래은행은 뭐하는 은행이에요? 네고하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마는요. 네고시에이팅 뱅크, 매입은행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얘기하면, 선적 후, 귀사는 매입을 위해서, 어떤 거 서류의 매입을 위해서, 귀사의 거래은행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시해야 할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해석하고, 답을 찾아봅시다. your prompt attention, 너의 즉각적인 attention, 집중이요. 주의, 집중. to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한, 그치. would be highly appreciated, 높게 감사될 거예요. 부드럽게 이어보면요. 이 문제에 대해 신속히 처리해주시면, 즉각적으로 처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전체 내용을 다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에서 전체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해본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봐야죠. 아까 뭐였죠? 아, after shipment, you may, 어쩌고, 어쩌고, your bankruptcy, for negotiation, 아까 얘기한 대로, 네고뱅크를 얘기합니다. 매입은행을 의미해요. 답은 4번인 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1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용장에 해당하는 것. 아, 신용장 종류를 물어보는데요. 이러한 문제들도 사실 최근 3년, 2년간? 한 문제밖에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물어보면 당황스럽죠요. 어쨌든, 풀어봅시다. We hear my issue in your favor. 자, 잘라봅시다. hereby는요. 이로써,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의 문장을 이어서 받는 거여서, 없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we issued, 우리는 개설해요. In your favor, 너를 수익자로 해서요. This documentary credit. documentary credit은요. 화환 신용장이라고 하죠. 화환, 돈과 종이와 다 바꾸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용장은 이 화환 신용장을 얘기합니다. This is available by negotiation.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한, maybe 가능한 화환 신용장이래요. With any bank. 어떠한 은행과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지. Of your time draft. Time draft는요. 시간이 있는 드래프트, 환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기한부 환호음과 drawn on earth. 우리가 발행된,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드래운. 드래우는요. 드래우와 드래프트. 보통 드래프트 발행할 때, 환호음 발행할 때는요. 드로우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발행하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로놓기로도 많이 나와요. 뒤에 드래프트. 드래프트를 개설하다. 환호음을 개설하다라고 했을 때 동사는요. 드로우, 드로운. 이게 쓰입니다. 자, 어쨌든 부드럽게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보면요. 당사는 귀사를 수익자로 하여, 당사로부터 발행한 귀사의 기한부 환호음을 어떠한 은행에서도, 음, 어느 은행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은행에서도 매입이 가능한 화환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참 말 긴데,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머릿속에 남아있죠. 자, 해석을 하면 뭐합니까? 1, 2, 3, 4번을 모르는데. 하나씩 봅시다. 1번, Freely Negotiable Credit. 자유롭게, Negotiable, 매입이 가능한 크레딧 신용장입니다. 그냥 크레딧 해도 신용장인 거 다 알죠. 레터 오브 크레딧 하지 않아도 크레딧 하면 신용장이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유매입 신용장이래요. 지금 위에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 어느 은행에서도 매입이 가능해요. 라는 거 바로 이 1번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유매입 신용장은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L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General LC, 혹은 Open LC,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일반적인 신용장 얘기합니다. 얘는요. 매입은행을 수출업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LC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번에 Acceptance Credit, Acceptance는 인수, 접수, 수령, 이런 거죠. 인수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인수 신용장은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산스예요. 유산스 LC는 후지급 신용장의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산스 LC 특징은요. 금융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통이 뭐죠?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을 그 기한이 있는데 나는 그 기한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어. 차라리 더 싸게 다른 사람한테 팔고 빨리 돈 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그러면 신용장을 내가 조금 더 깎아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고요. 나는 그럼 현금 생기겠죠. 그럼 그걸 구입한 사람은 그 기한이 지나고 나서는 싸게 샀으니까 조금의 차익을 남기고 다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통 가능하다, 판매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3번은요. 디퍼드 페이먼트 크레딧이래요. 이것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뭐 알아주시면 되겠죠. 해석은요. 연지급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디퍼드가 R2개예요. 더블 R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만든 문제 아니니까. 자, 디퍼드 페이먼트 크레딧. 연지급 신용장은 뭐냐면요. 유산서와 비슷해요. 얘도 기한이 있는 건데, 그런데 다른 점은요. 드래프트를 안 써요. 드래프트는 위에 써있죠. 환어음이라고 있었죠. 우리 환어음을 만들지 않고요. 대신에 지급 확약서라는 걸 씁니다. 환어음은요. 은행이 보는 서류입니다. 드래프트가 있다는 것은 은행에 껴있다는 거라고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얘를 처리해주니까 드래프트를 만드는데 수수료가 들어요. 돈이 듭니다. 드래프트에 대한 비용도 수수료도 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지급 확약서. 돈을 반드시 줄게요. 라는 확약서를 대신에 작성하고 드래프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디퍼드 페이먼트 크레딧, 연지급 신용장은요. 드래프트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유산스하고 거의 내용 똑같아요. 연지급 신용장, 밀어서 그 후지급 방식인데 드래프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이요. 페이먼트 크레딧, 얘는요. 지급 신용장이겠죠. 페이먼트, 지급하다. 그렇죠? 지급 신용장이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site L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신용장들인데 조금 말을 바꿔서 어렵게 사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실무에서는 이런 1, 2, 3, 4번의 내용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국제상무 책이나 비즈니스 잉글리시 책이나 우리는 이론상으로 배울 때 크레딧을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어서 종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이런 크레딧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가 되어버려서 왜냐하면 수수료가 되잖아요. 크레딧 하면 LC 개설 자체가 가장 비용이 비싸고 안전하지만 가장 비싸다라고 배웠었는데 우리 사업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지 않은 이상은 보통은 크레딧 잘 안 쓰려고 하는 추세라고 해요. 저도 실무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아까 나왔었죠. 1번에요. Free Negotiable Credit이 바로 위에 설명이다. 라는 거 어떠한 은행에서도 매입이 가능한 화환 신용장 1번에 Freely Negotiable Credit 자유매입 시중장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19번부터 20번입니다. 다음 통신문 읽고 무릎에 답하래요. 자 문제 먼저 봅시다. 자 19번이요. 밑줄 친 1의 해석으로 오른 것은요. 밑줄 친 1이 뭐죠? 바로 We would like to cooperate 자리가 없었어요. 이쪽에 오른쪽에 했어요. We would like to cooperate 해석해 봅시다. 뭐냐. 우리는요. cooperate 하고 싶어요. 협조하고 싶어요. 협력하고 싶어요. 뭐를? To produce the goods 제품을 생산하는 걸요. As not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라는 거. 해석 자체 어렵지 않죠. 그 해석이 옳은 거. 답은요. 네 1번이죠. 가능한 한 빨리 생산하도록 협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참 좋겠네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요. 밑줄 친 2는요. 뭐예요? pertinent이에요. pertinent은 해석해 보죠. 적절한. 이란 뜻입니다. 1번의 important. 중요한. 2번의 enclosed. 동봉된. 3번의 relevant. 관련된. 4번의 immediate. 즉시. 정답은? 네. 3번 relevant 관련된 적절한. 가장 가까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단어 안 봤을 때는 살짝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이런 단어 같은 경우 바꿔쓰기 가능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단어들은요. 문장에 집어넣어 보면 돼요. pertinent 빼고 relevant 넣어서 말이 되면 3번이겠죠. 일단 단어 알면 제일 쉬운 거고. 자 어쨌든 문장 한번 봅시다. 다 풀긴 풀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요. thank you for your sample and price list. 샘플과 가격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안 잘라도 되겠죠. 이런 거는 쉬우니까. 두 번째 문장. as stated in our last meeting.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인데? 어디서 봤죠? 전해였나? 전전해였나? 똑같은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보통 무형 영어는 제가 많이 이제 무형 영어 가르쳐 보고 했을 때 느끼는 거는 무형 영어도 이 상공회의소 문제가 보통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은행식 예를 들어 커몰 같은 경우는 진짜 대놓고 문제은행이어서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라고 하는데 무형 영어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문제은행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은행이 아니라 지문이 문제은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사실 무형 영어라는 자체가 지문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단어까지 다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거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왜? 전에 해봤잖아. 연습할 때 해봤으니까. 지금 나랑 같이 공부할 때 해보잖아요. 만약에 이 다음 시험에 이 문단이 똑같이 나온다면 그럼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린 대충 알고 있잖아. 이 내용이 뭔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혼자 공부할 때 문제만 풀어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지문들 한 번씩 쫙 해석해보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시험만이 아니라 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랬겠지? 응.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장이요. as stated 계속합시다. as stated 여기까지 끊을게요. 봅시다. stated가 뭐였죠? 네, stated는요. 정식으로 말하다, 진술하다인데 공공적인 장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의나 이런 거 In our last meeting 마지막 우리 회의에서 stated 말했다시피 We are very interested in 우리는요. 매우 흥미가 있어요. 뭐가? 어떤 거에 흥미가 있어? 디스트리뷰팅이요. 디스트리뷰팅, your goods 디스트리뷰팅이 뭐였지? 바로 유통하다, 분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나누다. 이런 거예요. You are goods 너의 상품을요. 유통하는 거요. 분배하는 거, 유통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흥미가 있대요. 어디에? In Korea에. 그래서 전체 문장은요. 지난번 회의에서 언급했듯이 당사는 귀사의 상품을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어요. 다음 문장이요. 좀 전에 했던 거죠. We would like to cooperate. 우리는 협조하고 싶어요. 가능한 빨리 생산하도록 협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Kindly include any other information. 여기까지 끊으면요. 다른 어떤 정보라도 친절하게, kindly 포함해 주세요. You feel would be pertinent. 만약 네가 느끼기에 네가 느끼기에 would be pertinent. 좀 전에 했죠? 적절한이었죠. 그래서 적절한, 네가 느끼기에 적절한 정보 주세요. 이어보면요. 귀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다른 정보도 포함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다음 문장이요. We have some very promising contacts. Very promising? 무슨 얘기야? promising. 약속. 약속해줘. 약속이잖아요. promising. 혹은 유망한, 약속된. 컨택트. 컨택트는 뭐죠? 접촉이죠. 그러니까 약속된 접촉이래요. 맞지? 접촉, 연락. 내가 판매할 만한 나 이거 살 거예요. 라고 연락받은 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매우 유망한 연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사의 상품을 한국으로 유통하는 게 관심이 있다며요. 내가 팔만한 그런 회사들이 이미 있다는 거야.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or this product. 이 제품에 대해서 그렇죠? In our country. 우리나라 내에서. 그래서 합하면요. 당사는요. 우리나라 이 안에서 내국에 이 상품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연락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처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판매할 만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구매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Thank you. In advance. In advance. 먼저, 미리. 우리 선지급할 때 얘기 많이 했죠. 캐시 in advance. 뭐 이런 거. In advance는 먼저, 미리. 미리라는 뜻입니다. Thank you. 고마워요. 뭐, 미리 고마워. 뭐에 대해서 For your prompt action. 너의 즉각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귀사의 신속한 행동에 미리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행동해 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전체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씩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분명 도움될 겁니다. 해서 문제 표면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1번부터 24번까지는요. 해석으로 가장 옳은 것이래요. 해석하는 거네 그냥. 한 문장 해석. 우리 여태까지 계속 문단 해석하고 막 그 지문 다 해석했는데 이 정도 한 문장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너무 기니까 잘라볼게요. 동사 앞에서. Expenses. Expense 뭐였지? 네, 돈. 비용을 얘기합니다. 비용은요. Related. 관계되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샘플에. 샘플과 관련된 이 돈. 비용은요. 잘라봅시다. 어, 비 본. 본? 본 뭐였지? 본? 본은요. bear, born, born. 책임등을 떠맡다. bear, 아까 부담하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shall be born by. 숭태죠. 그러니까 부담을 하다가 아니라 부담 대다는 뜻이죠. 부담 대다는 뜻이겠죠. 더 respective sender. respective는요. respect. respect하다. 존중하다. 각각 사람들마다 다 존중되게. 그러니까 각자의, 각각의 이런 뜻입니다. sender 보내는 사람. 각각의 보내는 사람들. 해서 이 전체 내용을 부드럽게 이어 보면요. 정답은 4번이라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샘플에 관련된 비용, 견본에 관련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3번의 세금 결제 이런 거 아니잖아요. 2번과 4번의 견본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expense 나와 있고요. 존중많은 공급업자, 각각의 발송자, respective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는지, 각각의 라는 뜻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해서 가장 확률 높게 찍는 게 우리 실력입니다. 자, 다음이요. 22번입니다. It is our custom. 아, 기니까 자라봅시다. 여기까지 자를까요? 자, to trade, trade하는 our custom은요. custom이 뭐였죠? custom은 관습 습관입니다. 물론 대문자, C를 대문자로 쓰면 customs, 세관 이런 뜻이 되는데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나올 때 또 얘기할게요. 우리의 거래하는 관습이에요. 뭐가? on an irrevocable credit basis 여기까지 잘라보면은 irrevocable LC, credit, 취소불능 신용장이었죠. 취소불능 신용장을 기본으로 하는 게 거래의 관습입니다. 자, 마지막 under which we draw a draft 아까 얘기했죠? draw a draft 드래프트 발행할 때는요. draw라는 단어를 씁니다. 환어옴을 발행하다 draw입니다. at 30DS는요. DS 전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DS는요. 뭐의 약자죠? DS는 days after sight 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at 30 days after sight 이런 표현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였죠? 후직입을 한 얘기죠. 30일 30 days에 대한 후직입을 얘기합니다. 일람후 30일 출급 환어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람후 30일 출급 환어옴을 발행해요. draw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풀로 해석하면은 정답은요. 뭐였지? 1번입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대로 취소불능 신용장에 이거 거래하는 것이 당사의 관례 구요. 당사는요. 일람후 사이트 한 다음에 30일 출급 환어옴을 발행합니다. 라는 1번이 답이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3번이요. please amend the lc number 235번 자 amend 라는 단어 뭐죠? 무슨 뜻이지? 수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amend the lc lc를 수정해요. 수정해주세요. 그쵸? 그쵸? to extend 연장하려고요. 뭐를? the validity를요. validity는 뭔데? extend은 연장하다는 뜻이고요. validity는 유효 타당 그러니까 유효기회를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음... 보면 유효기간 연장해주세요. 언제까지? till august 12 하니까 8월 12일까지 유효기간 연장해주세요. 정답은요. 너무 어렵지 않게 2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들 눈으로 보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연장하다 수정하다 이런 것들 amend 수정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서 문제 풀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24번이요. We sound you David note 여기까지 짤까요? 자 잘라서 해석하면은요. David note가 뭐였죠?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쵸? 지난 그 영상에 David note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David note는요. 차변표였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기억 안 나신 분은 전 영상 찾아보세요. 자 we send you David note 우리는요. 너에게 차변표를 보내요. 어떤 거에 대한 거 of US 만 달러요. 미아 만 달러 for overdue balance overdue가 뭐였지? overdue 기한이 지난 거 얘기합니다. due가 기한이잖아요. 기한이 넘어간 거 밸런스는요. 밸런스 밸런스 그쵸? 밸런스 맞추는 거 그러니까 잔 얘기입니다. 기한이 지난 잔액에 대해서 자 해서요. 정답은요. 이어서 보면 답은 1번이 됩니다. 당사는 미 불 잔액 아직 지불되지 못한 기한이 지난 잔액에 대한 미화 만 달러의 차변표를 보냅니다. 일단 David note가 차변표라는 거 알면요. 1번이나 3번이 답이겠네요. 2번, 4번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overdue라는 뜻이 지급 기일이 넘어간 거 기한이 지난 거라는 거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의 미쳐진 부분 해석으로 맞는 게 뭘까요?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전체 문장 한번 해석해 봅시다. The arbitral awa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여기까지 잘라볼까요? 일단 단어를 모르잖아? arbitral award 이거는 뭐 외워야 되는 거지 뭐 중재 판정입니다. 중재를 알고 있으면은 사실 arbitration? arbitral 어쩌고저쩌고 이거 중재해졌던 것 같은데 라고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 모르면 이번 기회에 외워봅시다. 중재 판정이라고 합니다. 중재 판정은요. 무슨 뜻이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요. same effect를 갖고 있어요. 뭐랑? on the parties 어디까지 잘라볼까? 여기까지 자르자. on the parties 파티는 뭐야? 당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나는 파티 이런 거 아니고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들을 얘기합니다. 당사자들에게 같은 효과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여기까지 잘라보면은 일단 최종적, final 최종적이고요. conclusion이 결론이라고 뜻입니다. conclusive, 결론이 날 것 같은 그러니까 결정적인 judgment 판결이라고 합니다. of the court 코트는 법정이라는 거 알고 있죠? 테니스코트 이런 코트 말고 법정이라고 합니다. 해서 연결해 보면요. 중재 판정은요. 법정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판결과 같은 효과를 당사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중재는 법적으로 효율이 있다는 겁니다. 답은 이번 중재 판정 확정 판결이라는 건 이미 해석하면서 답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고 단어를 몰랐으면 이번 기회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에서 25번 문제를 풀었는데 1과목이 끝났죠? 무형령어는 총 3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과목, 2과목, 3과목 중에 지금 1과목이 25번까지인데 뭐 사실 꽈락이 없기 때문에 과목의 구분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1과목에 25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과목, 그러니까 26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